다섯을 시켜주면서 높은 단을 올라가도 시키세요 가운데서 서서, 예쁜 카트 부탁드립니다 너무 예쁘세요 손보다 더 작으시네요 손도 작으신대요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오른쪽, 왼쪽, 왼쪽이 필요하시면 저쪽, 왼쪽, 그쪽도 좀 맞으시고요. 반대쪽 좀 맞으시고, 하나씩 맞으시고요. 사람들 많이 왔죠? 정치현 씨보다 다 오거든요. 정치현 씨 왼쪽에 박스가 있는데, 저 왼쪽에 박스가 있죠? 여기 앞에 살짝 걸쳐서 포장을 취해도 될까요? 아유, 총총총. 네, 신발도 들고, 역시 땡땡이, 정치현 씨. 신발의 얼굴 2개 정도 더 긴 것 같아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신발 색깔하고, 지금 보고 계신 색깔하고, 옷장 색깔이 완전히 멋지게 됩니다. 그 신발을 신실꺼운 느낌. 너무 예쁘죠? 오른쪽도 좀 봐주시고요. 신발을 놓으시고, 오른쪽, 이쪽으로 오셔서 의자에 살짝 앉아주시겠어요? 이번에는 신발을 안 놓으셔도 되고, 다리를 잘 모아서 포즈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신발을 주제로 하다보니까 신발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다리를 꼬으시기는 힘들겠죠? 제가 포기해 주세요. 꼬아지네요. 꼬아도 좋습니다. 발끝 떼어주세요. 오른쪽으로 가시죠. 신발 너무 예쁘죠? 같이 가시나요? 신으시다면 나중에 챙겨드리겠습니다. 네네. 됐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반대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총총. 감사합니다. 슬 май м n 모니터 존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